이대로 넘치면 안자를 잡아! 무기 최고다! 아, 진짜. 위층이야! 빨리 가자! 뭐? 내가 한 거 아니야! 아까 그 기계가 힘을 증폭시키나 봐! 이혼아 살 때가 심각한데? 성질도 만만치 않아! 끔찍한 음악 때문에 더 화가 난 것 같아! 조용한 음악 좀 틀어야! 승인! 유령의 힘을 지켜보시지요! 우리가 부른 사탄입니다! 우린 바로 최고예요! 지금이야! 응, 가자! 이 공연장은 아르페코 한 말이야! 유령을 막혀야지! 화이팅! 넌 그쪽을 막자! 내가 저쪽으로 갈게! 좋아! 다들 좀 비켜봐요! 저기 서야 된다고요! 다들 좀 비켜요!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! 안 듣겠다면 여러분들 일에 협조하라고 할 거예요! 좋아! 받아요! 빨리! 왼쪽으로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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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라니까! 좋아요! 관중 여러분! 내가 유령을 잡고 구해줄게! 좋아요! 지금 이거 인종차별인지 여성차별인지 몰라도 나 엄청 화났어요! 세워줘요! 됐어요! 내려줘요! 내려줘! 살살, 살살 고마워요! 좋아, 패티! 꼼짝 말고 있어! 지금 너 좀... 그래, 괜찮아! 괜히 위로 안 해줘도 돼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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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너한테... 아니, 위로 같은 건 한 마디도 안 들을 거라니까! 근데 패티는 너... 야, 나 피곤해! 아니, 그게 아니... 그냥 가서 이것 좀 벗어야겠어! 아니, 아니, 아니야! 그건 좋은 생각 같지 않아? 이거를 벗고... 왜이래, 패티! 패티! 다시는 유령 성질은 건드리면 안 되겠어! 가야지! 지하철역 부스로 돌아갈게요! 교통카드 사고 싶으면 얘기하세요! 나는... 뭐예요? 좋아, 얘들아! 발사해! 패티! 움직이면 안 돼! 패티한테 치명상만 입히지 마! 뭐? 아니야! 어, 내가 보낼 줄 알아? 헐스마 통 열어! 알았어! 내가 셋을 세고... 열 개! 헐스마! 준비!